2. 4. 4. 4. 5. 5. 5. 더 걸릴 수 있는 기회. 김학영이 어디로? 산타나에게 안고 떨어지면서 산타나의 득점. 그렇습니다. 산타나 두툼 움직임이 전보다는 조금 유연해졌죠. 그렇죠. 빨라요. 발이. 목적 탔어. 산타나를 향했고. 산타나. 파이크 근육하게 들어갑니다. 자. 아. 경은행에서 왼쪽에서 지금. 산타나. 김학영이. 산타나에게 블록커 맞고 나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신현경 리베론. 그리고 산타나. 블록커. 프라운드. 26대 25. 블록커. 표중수. 잡고. 1세트. 끝내기. 산타나가. 돌아온 산타나가 1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마지막 득점. 박정하이스 어브. 산타나의 스파이크. 안쪽. 산타나도 분명히 몸이 가벼워졌죠. 산타다가 받고 연타성으로 오늘 모든 게 다 되는 IBK입니다 산타다가 받고 스파이크 블럭크아웃 오늘 IBK는 뭔가 블럭크아웃을 잘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주양이 받고 산타나 오른쪽에서 대각선 득점 성공 산타나 20득점째 효승주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타나 인명우리베로 네트플레이 캐시 산타나의 서브 강합니다 서브웨이 산타나 한경기 본인의 최다 득점 그 득점이 바로 서브웨이 있습니다 산타나 오늘 산타나 선수가 캠스 윈수비 산타나 블럭크아웃 산타나 하이파이브하는 김호철 감독 산타나 신이 났어요 산타나 신이 났어요 IBK 기업은행 산타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도로공사를 넘어서 시즌 첫 3연승을 달립니다 산타나 선수도 굉장히 신나 보였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산타나 선수 산타나 선수 노란색 수익하셨습니다 시즌 첫몸 수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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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회에서 3.2장과 4.3장에 수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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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 이겨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첫 세트 시작하면서 시작이 좋았는데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선타나 선수 오늘 본인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고요. 또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몸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좀 나온 것 같나요? 아, you know, I actually have to give the credit to my team. I have to give the credit to them because they've been pushing me to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and to really help the team and them also help me to achieve the results that we want. 네, 경기력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팀이랑 선수도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빨리 앞당겨서 이제 경기력을 빨리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도중에 또 감독님이랑 통역 없이 소통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감독님의 그런 모습이 또 도움이 되나요? 예전에 이탈리아 있었을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감독님이랑 이제 쉽게 경기에 빨리 이렇게 통역을 해야 할 때 의사소통을 이탈리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선타나 선수, 오늘 승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